오 오 안녕하세요. 여러분 시치입니다. 오늘은 에버글로우의 퍼스트 뮤비를 볼 건데요. 에버글로우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무 위키를 보고 갈게요. 에버글로우 위에 화네요. 아샤, 이유, 미아, 이런, 온다, 시연. 제가 이런이랑 시연이는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. 푸듀삽 할 때 응원을 했었어요. 옛날 생각나네요. 아 리더가 시연이에요, 진짜? 대박. 시연이가 잘 하긴 하지. 이 정도만 보고 뮤비 볼게요. 잠깐 이거 마스크 매드맥스의 빌런이 하고 있는 그 마스크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멋있다 디테일이 장난 아닌데요 잘 만들었다 오씨 오 오 CG 오 방금 오 잠깐만요 오 이거 좋아 오 CG가 퀄리티가 좋아요 오씨 오 아 위에 화가 돈이 많나? 오씨 오 카메라 앵글이 장난 아니에요 옆으로 팍 오 같이 움직여 막 오 오 오 오 장난 아닌데? 오 CG가 장난 아니에요 잠깐만요 의상이 진짜 신경 많이 쓴 것 같은데 이런 벨트 포인트로 되게 터프한 느낌 줬잖아요 대신에 안에 티셔츠는 슬림하게 딱 붙고 쌀똥한 걸로 여성미를 좀 냈고 여기 살짝살짝 이런 거 섹시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하의는 다들 엄청 레이어드를 했어요 오우 일본 느낌도 섞인 것 같고 중국 느낌도 섞인 것 같고 이 강한 노래랑 의상 컨셉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갯벌인가요? 아 아까까지 좋았는데 아 잠깐 이런이야? 이런인가 보네? 오우 강하다 아 근데 갯벌 아 여기 쪽 괜찮네 아 근데 너무 움직인다 아 이제 이러니 같다 시현이 봐봐요 이룩에서도 상의는 되게 짧고 이런 주름들로 여성미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또 밑에는 엄청 하드코어야 하드코어 이거 워커봐요 으으으으 멋있어 아유 노래 잘 부르네 시현이 어우 노래 진짜 세다 어우 어우 또 이거는 뭐야 와 의상이 진짜 엄청 세네요 와 아 약간 중국 쪽 기획사라 그런가? 아 이러니 옷이 귀엽다. 이러니 스타킹 섹시하네요 이거. 이거는 다리가 진짜 얇아야지 신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이 신발도 엄청 귀엽다. 어우 CG가 막 그냥 계속 막 터지고. 약간 풀어주는 부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. 어우 씨 또 터져. 와 에버글로우가 원래 이런 느낌이었구나. 아 처음 시작 진짜 멋있었어요. 어우 시작이 이렇게 강렬할 수가 없어. 이거봐요. 어우 너무 괜찮아요. 어우 얼굴 표정도 좋아. 이런 CG도. 어우 아 여기가 근데 갯벌. 갯벌 안 가도 됐을 것 같은데. 우리 시연이랑 일원이랑 애들 예쁜데. 그리고 진짜 실력들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. 근데 영상을 너무 흔들어가지고. 춤추는 맛이 잘 모르겠어요.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. 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강강강. 노래도 완전 느낌이 독보적이잖아요 지금. 어우. 뮤비에 돈 써있잖아요 돈. CG랑 막 의상도 막 장난 아니고. 의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. 저런 거는 파는 게 아닌데. 다 제작일 거예요 아마. 퀄리티도 너무 좋고. 근데 이 예쁜 친구들의 진짜 예쁜 모습도 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. 그게 조금 아쉽네요. 에버글로우가 센 느낌의 노래를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.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진짜. 포스가 다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. 무엇보다 시현이가 리더라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네요.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안녕.